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인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혹시 작년에 이사 같은 거 하셨어요? 네, 저 작년에 이사했습니다. 이사하면 주민등록 같은 거 옮겨야 되잖아요, 주소지. 그런데 작년 한 해 쭉 보니까 우리 김 기자처럼 이사를 하거나 다른 이유로 주민등록성의 주소가 변경된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던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저처럼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주소가 바뀐 국민들이 5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인구 이동자 수가 773만 5천 명이었는데요. 1년 전보다 8.9%, 그러니까 63만 명이나 더 거주지가 바뀌었습니다. 왜 이동했는지도 그 이유도 물어봤던데요. 집 때문이라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이었습니다. 작년이랑 비교하면 이 집 때문에 이사한 사람 24만 7천 명 늘었습니다. 가족 문제와 직업 때문이라는 응답보다도 훨씬 많았고요. 아무래도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때문에 이사 다니신 분들 많았잖아요. 그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 매매도 59%, 전월세 거래 역시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산업 발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영향으로 둔화가 되고 추세, 그러니까 이동 자체가 감소를 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요. 장기적인 추세, 아까도 말씀드린 인구가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교통통신이 발달을 하면서 굳이 이사를 안 가도 출퇴근할 수 있고. 2020년의 경우에는 주택 사유로 인한 이동이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면서 이동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서 이렇게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한 게 좀 기회 들어오던데 결국 이 이례적인 이유는 집값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집값, 그러니까 지역별로 집값이 오르는 게 차이가 좀 있는데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서울인데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준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수도권의 전입과 전출을 좀 자세히 봤습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론은 가능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서울은 들어온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작년보다도 많았습니다. 순 유출이 6만 5천 명 정도인데요. 서울에서 들어오는 건 대부분 직업 때문이었지만 나가는 건 상당수가 주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반대로 나간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아서 순 유입이 16만 8천 명이고요. 들어오는 이유는 주택이라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집 때문에 서울에서 나가고 또 경기도에서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크게 오른 전세나 월세를 견디지 못해서 아니면 아예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좀 더 저렴한 서울 외곽을 찾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가 살던 집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떠나야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그러네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 준 것처럼 서울에 또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주로 20대들이 많이 이 지방에서 수도권이나 세종시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입학을 하거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겠죠. 반면에 30대부터는 이게 확 달라집니다. 30대 이상은 모두 서울에서 나간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또 세종시와 경기도 이외에 다른 지방으로도 많이 옮겼는데요. 30대는 유독 제주도를 좋아했고요. 40대 이상은 강원도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30대 이상은 이 집 문제 등으로 서울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경기도로 간 사람들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요.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 강원이나 제주로 옮긴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수도권 제외한 지역들 있잖아요. 여기는 좀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중앙공공기관이 이전한 세종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에서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상도와 부산, 대구 등이 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각 지자체들은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넣은 사람이 포항으로 이전을 하면 상품권 30만 원을 지급하고요. 전남 진도에서는 이곳에 살지만 주소를 옮기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입을 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대책,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비수도권에서 나가는 사람들한테 왜 이사를 나가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 직업 때문이라고 꼽았고요. 그다음으로 교육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선심성 포상금보다는 직장이나 교육 같은 이런 근본적으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인프라가 더 절실한 거죠. 지자체 담당자분들이 이 정책을 낼 때 이번 통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의 공동화 현상. 우리 사회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하는 큰 숙제인데 이번 통계가 또 하나의 자료가 돼서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